안녕하세요 이건 예전에 안녕하세요 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아요. ABC가 왜 ABC냐면요. 지금 여기가 아란 A. 여기가 박비빈, 청앙, C. 이렇게 해서 AB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비빈 너무 잘 어울려. 오빠가 찍어주세요. 진짜 분해난다. 의치 강아지가 돼버렸어. 같이 찍어야겠는데? 이렇게 촬영장인 사람이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인데. 아, 대상 호텔이네. 어, 익숙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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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할 거 같으세요 말로 해주세요 모어비전도 같이 말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새로운 시작을 기념으로 해서 엄청 새로운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말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할게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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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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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모어보기 전에 19가된 소감 한마디 앞으로 열심히 일할테니 모어비ا니와 콧 flaw 케미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